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결국 러시아 최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동안 티르키에의 반대로 1년여간 표류 중이던 핀란드 나토 가입이 마침내 확정된 건데요. 이로 인해 K9FIN이 러시아를 얼어붙은 바닷속으로 처박아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에는 죽기 살기로 우크라이나를 뚫어내거나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입지 조건이라도 확보하는 것뿐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반강제로 1년이 절반 가까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륙국 신세로 지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게 왜 K9이 대러시아 최전선에 배치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러시아가 내륙국 된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하실 텐데요. 고작 23년째이긴 하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결정은 21세기에 내려진 가장 멍청한 판단일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신러주의자가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신서방 기조를 보인 탓에 러시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침략을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개그맨 출신 정치 초짜 대통령이 겁도 없이 설치다가 자국민을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러시아를 어르고 달래며 돈바스와 크림반도쯤은 감수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최악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나토의 동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집을 들쑤셔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일명 발트 3국은 비록 2004년 나토에 가입했지만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또 워낙 소국들이기에 나토 소속임에도 러시아를 상당히 두려워했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트 3국마저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대국과 척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비아 등 러시아를 둘러싼 나토 회원국들이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단초를 제공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껴서 완충지대 노릇을 하던 군사적 중립국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 운운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던 꼴을 생각하면 이제 평화를 걷어찬 게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인데요. 특히 러시아로서 가장 큰 문제는 1939년 소련의 국토의 11%를 빼앗기고도 중립을 선언했던 핀란드가 이번에는 마침내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 외교를 펼쳤던 핀란드마저 행동에 나섰다는 건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던 러시아의 선택이 얼마나 멍청한 선택이었는지 가장 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도 그러해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핀란드가 3천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나토와 러시아의 접경 구간은 기존이 2배가 넘는 2500km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시병력까지 죄다 끌어모은 상비군이 28만 명에 불과한 핀란드로서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구군을 걸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최대 일간지인 헬싱긴 산호마트 또한 나토 가입이 군사적 충돌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나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적대 세력과 대적한 국경선이 늘어났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결국 러시아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발트에가 나토의 호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현존하는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 넓이만 자그마치 1710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약 170배 전체 육지 면적의 무려 11%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얽지 않는 항구 부동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넓은 땅에 러시아가 가진 부동왕이라고는 흑해 연안과 발트에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닝그라드, 동해의 블라디보스토크, 북극해의 무르만스크 정도가 전부입니다. 물론 흑해와 칼리닝그라드를 빼면 종종 얼어붙긴 하지만 이 정도면 감지덕지한데요. 특히 발트에의 면안,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한 러, 시아산 천연가스는 발트의 밑바닥을 지나 독일로 향하는데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해상물자 또한 대부분 발트에를 거쳐 러시아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부산항과 비슷한데요. 이는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814년 발트에의 발틱함대를 선봉으로 내세어 핀란드와 스웨덴을 침공했고 1905년에는 발트에와 스웨즈 운하 그리고 인도양을 거쳐 일본과 스시마 해전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발트에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입구이자 출구였던 셈인데요. 그런데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더 이상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한 발트의 진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나토에 포위되었는데요. 칼리닝그라드는 흑해의 소형 항구들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현재 보유한 공식 영토 중 유일하게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칼리닝그라드에는 러시아가 보유한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틱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급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과 전략자산이 도배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닝그라드까지 이어지는 해상로가 완전히 봉쇄되었는데요. 물론 바다에서 핀란드가 러시아를 상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핀란드의 해상전력은 250톤급 미사일 고속정과기, 뢰 부설정 등으로 구성된 수상함 전력이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반면 칼리닝그라드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둔중인 발틱 함대는 세계 해군력 3위인 러시아가 보유한 강력한 해상전력인데요. 당장 발틱 함대인 기아민 소브레멘 2급 후축함만 봐도 만제 배수량 80톤에 전장 156m, 전폭 17.3m로 핀란드의 함정과는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면에서도 발틱 함대는 30척이 넘는 초계함과 11정의 상륙정, 잠수함까지 포함해 총 5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례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해상에서는 아직 러시아의 힘이 건재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트해로 이어지는 지형 그 자체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트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폭이 겨우 50km에 불과한 좁은 해업을 지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핀란드는 다름 아닌 K9FIN이 운용국입니다. 그것도 현재 운용 중인 것만 48문에 달하고 2021년에 10문 추가 도입 2022년에는 무려 38문이나 추가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핀란드군이 규모를 생각하면 핀란드 포병이 보유한 최대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9이라면 발틱 함대가 얼마나 강력하든 지상에서 요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K9 자주포는 이미 지난 2016년 육군 8군단 주관으로 시행된 동해안 합동해상사격 훈련에서 해상표적 제압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고속정을 이용한 북한의 기습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애초에 설계부터 해상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요. 당시 K9은 무인기의 좌표 습득을 이용한 정밀 포격으로 육지에서 무려 40km가 떨어진 가상표적을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집트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시행된 K9A1 시험평가에서는 망망대의 이동표적을 저격하며 이집트 방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명중률 덕분에 이집트와 200대에 달하는 K9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핀란드는 K9을 해안포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러시아의 발트에 진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꼴인데요. 더군다나 핀란드 해업이 맞은편에는 똑같이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에스토니아가 존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토니아는 절대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없는데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에스토니아는 32만 명 남짓한 인구와 7200명 정도 수준이 정규병력밖에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본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해상 전력은 600톤급 소외함 3척과 577톤급 군수함 1척 경비정 6척이 보유한 함정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공군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에스토니아 공군이 총병력은 250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보유한 전투기가 하나도 없어서 나토 회원국이 번갈아 연공을 순찰하는 게 고작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러시아가 콧방귀만 껴도 날아갈 수준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사정이 나은 건 에스토니아 육군입니다. 과거 소련의 국토를 유린당했던 기억이 있기에 지상 전력만큼은 국력에 비해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의 육군 전력을 보면 비록 전차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44대의 보병 전투차 CV90과 136대의 파트리아 APC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지 난 2018년 도입한 K9 18문과 2026년까지 순차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18문 총 36문의 K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토니아가 품은 가장 강력한 독침인데요. 지금까지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영향력에 휘둘려왔지만 졸지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가 볼모로 잡혀버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발트의 진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에스토니아를 힘으로 눌러버리자니 바로 위에 핀란드부터가 나토 헌장 5조를 발동시킬 겁니다. 자승자박이라는 게 지금 딱 러시아를 대변하는 말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다는 것은 나토군이 주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가 자유롭게 핀란드에 유입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국경에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직선거리는 불과 8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나토의 SRBM 수준이 미사일 사거리로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핀란드를 통해 나토는 러시아의 체크메이트 장군을 날렸습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고 크림반도를 유지한 채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상 발트엘을 잃은 셈입니다. 부동왕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의 목적을 상실한 건데요. 과연 K9이 핏장을 걸어둔 발트엘을 보고도 러시아는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베트남이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몽의 질릴대로 질려버린 베트남이 결국은 대한민국과 군사동맹 체결에 뛰어든 건데요. 이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이 리더 격인 베트남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안보 벨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마중물에는 역시 대한민국 특산품이 제격인데요. 바로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오른 K9 자주포입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게 공식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얼마 전 베트남 판반장 국방장관이 방한 당시 은밀히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를 방문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판반장 국방장관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관계자와 수출 계약 기술 이전에 대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반장 국방장관은 국무총리 면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수출 과정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세계적으로 최상위급 화력을 보유한 제7기동군단과 예한 제7포병여단을 찾아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K9을 참관했는데요. 이외에도 국방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당히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이 정도면 베트남이 대한민국 무기체계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K9 자주포 도입은 이미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K9 수출이 뭐 특이한 일이라고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러게 K9은 운용국만 따져봐도 대한민국 포함 9개국에 달합니다. 심지어 폴란드 인도 물량을 모두 합하면 전세계 자주포 시장이 무려 70%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루마니아 또한 K9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영국은 군이 현대화 목적으로 K9A2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 K9A2가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시각에서도 K9의 위험은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현재 방산시장에서 궤도형 자주포의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K9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K9은 보조동력 장치 APU와 각종 사격 통제 장치를 업그레이드한 K9A1 자동장전 장치 탑재로 분당 9에서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A2 완전 자동화를 통한 무인 자주포 시스템을 계획 중인 K9A3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최소 수십 년간 K9이 자주포와 왕자에서 내려올 일은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베트남이 K9 도입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맞습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명성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동안 K9은 유독 동남아시아 지역과 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는 FA-50을 공군 주력기로 도입했고 심지어 태국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최대 함정이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배수량 3,650톤이 품위폰 아두니아 대급인데요. 하지만 지상에서만큼은 이상할이 많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별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은 한월 수교가 맺어진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군사협력이 추진된 건 봤듯이 2018년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도 그러해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지역이 최대 무기 수출국은 다름 아닌 러시아였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공산주의 노선을 선택한 이후 오랜 시간 중국이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이미 독점 상품이 굳어진 이른바 콘크리트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다져놓은 콘크리트 점유율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무기체계의 허무할 정도로 처참한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조나 경향에 불과한 게 아니라 통계상의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러시아 무기체계의 방산시장 점유율은 5%나 하락하여 1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점유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동남아시아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 무기체계의 뻥스펙이 죄다 까발려진 데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신흥공업국들이 경제 규모가 급상승하면서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동남아 방산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간 18%로 폭등하면서 1위 무기 공급국이던 러시아를 앞질러버렸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만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의 수중 배수량 1,580톤 규모의 나가파사급 잠수함 세척을 취역시켰고 팔리핀에는 FA-52대, 태국에는 T-50 14대를 수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베트남은 마침내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는 2000년에서 2만 21년까지 동남아시아의 한화로 약 14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무기를 수출했고 여기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조 5,608억에 육박했습니다. 베트남 무기체계의 80% 정도를 러시아가 담당했던 셈인데요. 베트남은 지금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러시아를 버리고 그 빈자리에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베트남의 변화는 단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중입니다. 표면적으로 같은 사회주의 노선은 걷는 만큼 베트남과 중국은 상당히 친밀한 나라로 비칩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한중 한일 관계보다 심하면 심했지 도저히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중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은혜도 모르는 모렴치한 놈들 취급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중국은 대학진 운동으로 자국민이 배를 곱는 와중에도 푹 베트남을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은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입을 싹 닫고 반중 노선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물론 베트남으로서는 반중 노선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모든 역사는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베트남 전쟁에 중국이 관여하게 둔다면 이를 빌미로 베트남을 합병하려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치민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요. 일례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고작 4년 뒤인 1979년 중국의 덩샤오팕은 작은 친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엉덩이를 걷어 줘야겠다라며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은 비록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국경에서 벌어진 국지전의 형상을 띄웠지만 양측 사상자만 3만 명 이상 발생한 대규모 교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1990년대 초반까지 국경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계속되어왔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중국을 용인한 건 미국이었고 베트남을 지원했던 건 소련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늘상 문제아의 불안당 이었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이용하면 소련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얼마나 만한 생각이었는지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도 베트남의 전력 편제에는 소련과 러시아의 영향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력 전차는 850대에 달하는 수적 주력이 t-54 t-55 계열이고 질적 주력은 t-90s 입니다. 또 자주포 전력은 2s1 그보즈디카 2s3 아카치아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소련이 붕괴하고 오랜 시간 붙어있었던 만큼 중국의 무기체계가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일례로 59식 전차나 63식 전차는 두 종류가 합해서 아직도 830대나 운용되고 있는데요. 또 63식 장갑차도 300대나 보유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반중 정서는 아직도 베트남 국민의 저변에 뿌리깊게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1대1로를 처음 추진할 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베트남은 늘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뭐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도 일단 중국이 한다니까 믿지 못했던 건데요. 2018년에는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꽝린성 번돈에 중국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의 갈등은 메콩강을 통해 마침내 다시 한번 폭발했는데요. 메콩강은 중국에서 본류가 시작해 태국 캄보니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모든 수자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상류에만 11개의 댐을 짓고 470억 세제곱의 물을 가둬둠으로써 동남아 지역에 의도적인 가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1979년의 악몽은 중국의 베트남 방산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러시아는 반쯤 망한 상태고 그렇다고 미국에 손을 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베트남은 세계 10위권이 무기 수입국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건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의 베트남 방산시장 대한민국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베트남이 최대 무기 수입국이 비율을 살펴보면 1위가 러시아 2위가 이스라엘이고 3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K9 자주포 베트남 도입이 가속화된다면 해당 순위는 뒤바뀔 여지가 충분한데요. 일례로 인도가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위기를 겪자 제일 먼저 배치한 무기는 K9의 인도 수출 아직 실전을 버린 적은 없지만 K9이 배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에는 충분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면의 목표가 중국이 남아 저지인 베트남 처지에서는 충분히 혹할 만한 사례 인데요. 게다가 베트남이 움직인다면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팔리핀이 중국이 남중국해 점령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도입했던 사례가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 상당한 홍보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중국 잡는 된 한국 무기가 최고 다라는 인식이 생긴 건데요. 이른바 동남아 안보 벨트 인 것입니다. 그 남아 문제가 있다면 아직 K9이 동남아시아인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운용된 경험이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현지와 맞춤 전략을 생각한다면 이를 극복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게 있다면 혹여나 동남아시아 무기체계 수출 탓에 중국의 압박이 거세 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KF-21 보라매가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당초 KF-21 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방사청은 양산 계약에 필수적인 잠정 전투용 척합 판정을 2023년 5월 이내에 마무리 짓고 오는 하반기에는 아예 양산 계획까지 승인받을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배정 일정이 훨씬 빨라져서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 KF-21 양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즉 KF-21 개발 일정을 기존보다 대폭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덕의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 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 되었는데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 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 폭풍 성장을 대서 특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매시험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 값을 보여준 KF-21 덕분 이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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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험비행 순간마다 성공을 기록하며 KF-21 보람에는 불가능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어떤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하물며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이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수인데요. 특히 KF-21이 본격적으로 제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성공한 A4 레이더 탑재 비행부터 였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전투기로서 KF-21이 성능이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천여개의 소형 통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4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성국들이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4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 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A4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4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되면 되게 하는게 대한민국 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 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사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 은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번째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의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피아를 떠나 KF-21 나오는 것입니다. 척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입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마디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러해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하나하나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두 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에서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시 10분 이상 무장창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G 중력 가속도 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속도가 마하 1.2를 넘어가며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중대 결함을 코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의 사 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 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 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 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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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못한 국내 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 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재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 세안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재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재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시재 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2 무장 대기업 아래기 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무장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재기에서 무장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착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 알람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사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U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연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에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4일에는 KF-21 시제 2호기가 나토식 미사일 분류 코드 AIM-2000 칭 아이리스티 무장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아이리스티는 AIM-9L 사이드와인더 대비 목표 획득거리 4배 탐색각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향상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아이리스티를 미국에 줄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상위 호환으로 평가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아이리스티의 기동성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초당 60도 중력 가속도 60지 선해가 가능한 아이리스티는 만약 KF-21 정면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급선해를 통해 후방에 따라 붙은 적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360도 전방위에 대한 방위가 가는 건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이 아이리스티를 이용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 격추 100%를 달성하는 등 공중의 고속 이동 물체 격추 능력을 이미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중국의 질적 주력기인 젠-22 탑재한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아이리스티와 유사한 페이퍼 스펙을 보유했음에도 실전이고 훈련이고 단 한 번도 실제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이 덕에 KF-21은 개발 단계인 지금 상태로도 잠재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확보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시험 비행 상황으로 양산에 돌입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정 전투형 적합 판정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압도적인 무장을 연달아 시험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항공기술력이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 초 양산단계에 돌입할 KF-21 블록원이 전세계 방산시장에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몹시 기대됩니다.